안녕하세요. 서울인권영화제 자원할덩어 황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인권영화제 자원할덩어 황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찾아본 이유가 있죠? 여러분, 혹시 7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7월 14일은 바로 서울키어문학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서울키어문학축제가 열리는데 서울인권영화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10번 부스에서 기념품 후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10번 부스에 오시면 저희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의 이야기는 또한 페이스북,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부터 자세한 기념품 소개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죠.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온 기념품은 서울인권영화제 23의 장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의 인권해설 책자입니다. 인권해설 책자는 이 책 쪽에 있는 강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알찬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저희 서울인권영화제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인권영화제와 서울인권영화제와 가지고 있는 인명을 살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줄거리, 프로그램 노트, 인권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요. 작품 줄거리와 프로그램 노트는 저희 활동가들을 작성했고요. 인권에서는 다른 인권단체 활동가 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 23의 서울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을 보지 못했어도 줄거리와 프로그램 노트, 인권 해설을 통해서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인권영화제입니다. 네, 저희 서울인권영화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기념품 레인보우 피스 깃발입니다. 저희 레인보우 피스 깃발은 서울 키워문화축제 가시면 많이들 깃발 두르고 다니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 어디서 구하나 어디서 구하나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 시권 부스, 서울인권영화제 부스 오시면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저렇게 두르고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에 봐주시고요. 저희 깃발만의 특징은 피스라는 글자와 평화기호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 반대, 반전을 뜻하는 상징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깃발보다 저희가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계시면 저희 10번 부스 오셔서 레인보우 피스 깃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개념품은 키워플레인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얇은 버전. 기훈이가 지금 차고 있는 거는 굵은 버전입니다. 보시면은 짧은 버전은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개 다 육생무지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붉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하나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 있어요. 이거는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범성애자, 양성애자, 젠더큐어! 젠더큐어고요. 이거는 육생무지게, 성소수자 전반에 나타내는 육생무지게. 보시면 이렇게 팔에 달아도 이쁘고요. 이런 거는 가방에 달아도 굉장히 이쁘고. 이거는 발목에도 이쁘고. 저희 이 팔찌가 저희 작업활동가분들이 지정한 것 같아요. 서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스를 봐도 찾아주실 수 없을 겁니다. 길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땡기면은 이렇게 남죠. 남는 거를 그냥 구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사이로 쫙 넣으면은 더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붉은판 지도가 당연히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남는 게 있으면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기념품은 에러 미션입니다. 에러 낫 미 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보시면 여기는 호모포비아 그 퀴어 혐오자들 뭐 그리고 트랜스포비아 트랜스 혐오자 뭐 이렇게 많은 나쁜 것들 써놓고 이것이 에러고 내가 아니다. 나는 오류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오류다. 이것이야말로 오류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팀입니다. 지금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저희 찾아보시면 후원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민분 한 분이 이 에러 투전스 착샷을 보여드릴 거예요.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지금의 사이즈는 몇이죠? 네. M이 이 정도 크기고요. 어떤가요? 너무 흔해가지고 문구가 너무 흔한 것 같아요. 그쵸.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 하나를 찾아주신다면? 그러면? 메시지스트 맨스트레이너 라는 에러가 정말 저희 인생에서 너무 너무 흔한 것 같아요. 너무나 흔한 진보고 너무나 흔한 분이 남동이고 너무나 흔한 분이 남동이고 너를 가르쳐주겠다는 분들이 저거였구나. 오늘 이 티셔츠를 통해서 제가 알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러고 우리는 에러가 그러니까 난이 라는 메시지를 가진 티셔츠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기념품 에러 난이 아까는 티셔츠였다면 이번에는 에코백입니다. 이 에코백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타이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제 타이백 이거 영상 준비하느라 타이백을 인터넷에 쳐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생소한 소재이실 거예요. 친환경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지구가 썩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안 썩잖아요. 플라스틱이나 뭐라 해야 되나 비닐 뭐 이런 거 잘 안 썩잖아요. 근데 이거는 썩는다. 그래서 썩기도 하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되게 친환경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탕수가 잘 됐는지 지금 이게 패브리지 용액이거든요. 이게 바로 맺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닦아만 주면은 완전 없었던 거죠. 젖지도 않아요. 완전 방충이니까. 이거를 휴지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에코백에 넣었습니다 휴지를. 이거를 그대로 물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와 진짜 하는 거예요 이거. 자 넣을게요. 여러분 이거 뽀송뽀송한 거 봐요. 진짜로 물 하나 젖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이 젖은 거는 지금 튄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수가 물만 막아주나요? 아니죠. 다른 것도 많이 막아주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을 준비해봤어요. 가방에 안 쏟을 리가 없어. 한 번은 쏟을 거예요. 가방에 한 번씩을.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마요네즈요? 마요네즈. 네. 서브웨이 갑니다. 마요네즈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의 착색도 없이 예쁘게 지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하이백 에코백은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에러 남미는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글씨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번에 23회 서울인권 영화제였던 정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 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탈백 에코백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기념품은 핑크 워싱 배지와 정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 배지입니다. 핑크 워싱 배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친성 소수자 이미지로 자신들의 팔레스타인 침략을 세탁을 하고 있는 걸 핑크 워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그것을 폭로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이콘! 구매 반대를 하는 BDS 운동을 찐 광고하고자 만든 배지입니다. 이거는 23회 서울인권 영화제의 슬로건이었던 정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 배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방에 착용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배지는 가방뿐만 아니라 책가방 손잡이에 달아도 정말 예쁘고요. 또 파우치에 달아도 이쁩니다. 그냥 옷에 히트 같은 데에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요즘 동석 배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떠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옆에 새로운 자원활동가가 오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인권 영화제의 자원활동가 야자수입니다. 네 오늘 왜 한거죠? 아니 제가 잠을 자가지고 네 원래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개념품은 띠부띠부실입니다. 띠부띠부실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예전에 빵먹으면 들어있는 스티커들 있잖아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들 그거를 띠부띠부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23회 서울인권영화제의 슬로건과 포스터의 모양을 담은 세가지 모양의 띠부띠부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메모렇게 생겼어요. 때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Cordreb국이 끈끈하게 그게 정말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띠었다 붙였다가 잘 되는데 한 번 붙이면은 атьуск 아니다 이게 모순인데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 면은 이렇게 담배에 이렇게 보기 안좋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붙이면 되게 상쾌하게 담배를 피고 죄책감도 덜 수 있는 그런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담배를 다 썼다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떼야죠 네 아주 잘 떼집니다 이렇게? 네 흔적도 남지 않고 이렇게 혐오사진이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는 아직 끈끈함이 남아있습니다 띠브띠브シ 너무 잘 떼어 이런 것 말고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띠브띠브심 두 개가 더 있으니까 너무 많이 축하주시길 바랬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기념품 연막을 긋우는 소란의 파동 키링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점막을 붙은 소란의 파동이 이렇게 앞에 써져 있고요. 밑에는 영문 슬로건인 On rise of more of lift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파동 모양으로 슬로건의 의미를 담아봤는데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색깔도 세 가지예요. 파동이 우리의 파동은 여러 가지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착샷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파우치에 다셔도 정말 이쁘고요. 열쇠에 다셔도 이쁩니다. 카드지갑에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다 달아도 정말 이쁘답니다. 요즘은 이렇게 모자에도 달아서 패션 물품으로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바지에도 달고 귀걸이? 귀걸이? 달 수는 있겠죠? 달 수는 있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구멍이 있으면 뭐든지 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그란 구멍이 있는 곳이라면 ающ centimeters 진짜 beating 사진자마자 백색 남은 누르쌈 저희 슬로건이 들어간 안경 딱기입니다. 보기만 알겠지만 되게 예뻐요. 이렇게ли추시면 저희ene 여러분이 안경을 닦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안경도 uses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의 핸드폰을 세정대를 이렇게 해서 우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닦으면 거의 어제 한 마냥 새 핸드폰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빛 비치는 거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저 형광등이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새 것처럼 쓰실 수 있으니까 많이 소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기념품은 저는 자수방이에요. 제 프레서시 좀 지켜주시고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팩스를 할 때 내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손가락이 손끝이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짧아도 손끝으로 인해서 상처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손에 병균이랑 세균 맞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 수 있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인해서 손가락으로 인해서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어? 콜라기랑 베타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되게 그거에요. 솔라씨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잘 나왔어요. 이것도 그런 기름이 나오나요? 오 나옵니다. 예 윤활재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오! 오! 보이시나요? 그냥 크기만 작은 정말 톱톱이죠? 크기만 작은 톱톱 아시죠 다들? 사용법은 이렇게 공기를 뺀 다음에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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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안전한 채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기념품은 뭐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으로 짠! 자 퀴어 사진작가 김민수씨가 찍은 사진으로 만든 엘자파일입니다 엘자파일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열어봐주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물을 보관하거나 봐봐요 저희가 이걸 나눠드리거든요 저희 부스에 오면은 이런 유인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이 엘자파일을 호환해가지고 바로 끼워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사진이 예쁘고 네 총 소수자를 나타내는 그 무지개 색깔이 참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뒤에를 보면 이런 퀴어 문양이 있어요 네 카메라 위에 퀴어 플래그가 달려있는 문양도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소원 인권영화제의 멋지고 유용하고 실용적인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엘자파일이? 정말 다 예쁘고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저는 정말 이미 후원을 했지만 더 보관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시간이었는데요 또 균씨는 어땠나요? 실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이 사고가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걸리고 다이얼에 걸리고 주화에 걸리고 주화에 걸리고 이렇게 트렌드 세커바 될 수 있는 이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요? 7월 14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 10번 부스에 오시면 저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9번, 11번 그 사이에 있는 10번 10번 부스로 찾아와주시면 저희들의 구역을 찾아봐주실 수 있으니 많이들 찾아와주시고요 그리고 아 퀴어 문화축제 너무 바빠서 못 간다 아니면 사전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특별 목으로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서 바로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 링크가 뜨고 있거든요 거길로 들어가주시면 온라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서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과 환윤 육 수고하셨습니다